지려야 듀오 하자 안 먹어야 돼요 한 판만 하고 먹어 즈끼 사줄게 지려야 안녕하세요 아니 지려야 너 즈끼 신상으로 하나 뽑아야지 겨울이고 이제 춥잖아 형이 명품으로 하나 사줄게 신상 즈끼 지려야 너 서울 와본적 있어? 형이랑 차 타고 드라이브도 샥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즈끼도 하나 사고 해야지 인마 에봐요 왜 에봐야 너 즈끼 사야지 지려야 진짜 앞으로 힘든 일이 있거나 뭐 한 일 있으면 형한테 전화해라 형이 도와줄 수 있는 한 많이 도와줄게 우리 귀여운 지려 알겠지? 찡 찡 찡 우리 미드정글도 깔끔하게 나 바로 지려야 걔 이상호니까 해삼이 부리는 것보다 더 심하게 부려줘 아니 부리지는 않는데 아냐 아냐 부려줘 부려줘 그냥 막 미드와가지고 CS 먹고 경험치 먹고 진짜 다 먹어도 돼 블루도 먹고 편하게 해 편하게 해 네네 너 좀 어떤식이야 팀에서 뭐 어떤식으로 원해 미드는 뭐 받쳐주는 뭐 그런거 해야 돼? 갈리오 리산드라 이런거 해야 돼? 네 반반 아 반반 오케이 반반 오케이 반반 하는거 좋아해요 반반에는 또 말자만한게 없지? 말자 어때? 좋아해요 진짜 오케이 말자 갈게 그럼 말자 야 지려야 이제 게임 너 하다가 캠 한 번씩 확인할테니까 형이 만약에 답답하면 너가 또 예의가 말라가지고 형한테 막 막말을 못하잖아 맞지? 네네 어 그니까 너 즉기를 벗어줘 그럼 형이 좀 더 집중하고 열심히 할게 아 네 형 답답하면 바로 즉기 벗어줘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상대 정글 여기 행치팀 정글이잖아 뭐야 야 이게 뭐야 어이 뭐야 얘 동선 바로 말해줘 뭐 아랫지 윈지 말해주면 바로 맞춰서 바로 바이게 싸움을 도와주러 간다 난 CS보다 바이게 싸움을 중요시 생각해 오케이 신드라 가는중 신드라 가는중 신드라 여기 근데 2랩돼 2랩돼 E 아니다 W W 어디를 쉐기야 즈레야 형이야 솔킬 다다잇 쉐기가 어디를 깜치고 있어 그냥 즈레야 형이 인마 솔킬 땄으면 나이스 한번 해줄 수 있는거 아닌가 나이스 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즈레야 나이스 아아아아 주려 나이스 즈레야 지금 답답한감 전혀 없어요 지금 즉기 아직 잊고 있잖아 즈레야 나 또 좋아해 대답도 이렇게 내내 두번 해주고 고의적이잖아 즈레야 형 좋아하지 오케이 자 가자고 조심조심 나 6랩이라서 이제 오면은 언제든지 킬 가능 아싸 나이스 짜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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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여야 절여 이색이 노플 이색이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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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눈 빠졌어 그대로 잡았어 절여야 우리 절여 킬먹어라 우리 절여 킬 뭐야 어디갔어 뭐야 뭐야 야 뭐야 저거 뭐야 오시랄 뭐야 아니 뭐야 오지 나도 모르겠는데 어디갔냐 뭐냐 오씨 아이고 아이고 카정 좋다 한대 두대 멘탈 나갔어 멘탈 나갔어 아아아아 주렴 나잇더 쯔에끼봐라 쯔에끼봐라 쯔에끼려꼭에 타정당하면 바로 뒤지는거지 주렴 나잇더 공항 remotely conducted 공항 타 고 helium 주렴 야 네 그 옛날에 옛날에 있잖아 주렴 야 네 지 왜 형 저격했어 참 여보세요? 재밌었어요 아 재밌어서 재밌어서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오케이 줄여야 오케이 일단 알겠어 아 형 이제 5분마다 중요한 질문 하나씩 던질게 줄여야 네 형이 막 선 넘고 그런건 아니지? 네네네 선 넘었거나 불편하면 바로 듣기를 벗어줘 그럼 형이 신호로 알아들을게 주려야 이 새끼 미쳤나 우리 주려를 어우 주려 반속도 오줬다잉 어어어 아 미안하다 형이 콜 못했다 쏘리 쏘리 이거 형 잘못인가? 네 다음부턴 이거 바로 보고 콜 좀 해줄게 미안 미안 그으으으으으 주려야 옛날에 아까 처음 질문이랑 연관된건데 옛날에 형꺼를 재밌어가지고 어 잠깐만 나 스킬 따고 얘기하자 5초 궁극기 4초 3초 2초 1초 오케이 주려야 옛날에 이제 형꺼 재밌어가지고 너가 저격하고 그랬잖아 네네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방풀도 조금 조금 했잖아 주려야 주려야? 불편하면 언제든지 조끼 벗어줘 그럼 안할게 질문은 뭐냐면 요즘은 안그러나 싶어가지고 주려야 아 요즘은 절대 안그래요 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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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궁금했어 형은 그냥 아 요즘 안그런데요 주려는 이런걸로 꼼짝도 안해 아 불편한거 전혀 불편한거 아 주려 더블킥 나이스 지려야 혹시 몇번째 블루 먹을 수 있어? 다음부터 드릴게요 야 나에 대한 호감이 있다니까 이거 해삼이가 저거 블루 먹는거 봤어? 세번째꺼부터 준다는데요 그거 뭐 형 잘해서 주는거야? 아 선 넘었다 미안 쏘리 쏘리 아 우리 주려 소리소문없이 하네이브 먹었네 주려야 여기서 질문하나 더해도 돼? 네네 하세요 어 그 너가 항상 라데시보다 니가 잘한다고 했잖아 요즘도 그래? 니가 라데시보다 확실히 더 잘해 정글은? 가면 갈수록 저가 더 잘해지죠 아 가면 갈수록 더 잘해지지 니는 나이가 깡패인데 나이가 또 어리니까 근데 현재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은 지금은 어때? 비슷해요 아 지금 비슷한 단계야? 야 주려야 그러면은 표시기는 어떻게 생각해? 표시기 그러면 지금 이번에 멸망전에 좀 어떻게 보면 진짜 뭐 해설자 사이에서는 이제 멸체정이다 하고 있는 제동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지 어 블루 주신이여 어 블루블루 그렇지 블루 줘 블루 줘 어 주신감 오져버리네 아 그럴 수 있지 주려가 실력 겁나 좋잖아 대동반은 늙었고 주려 선 넘넘네 7시 경기인데 선 넘넘네 우리 주려 주려야 그거 왜 먹었냐 근데 주려야 그거 왜 먹었냐고 근데 블루 하이 그냥 침묵을 시전해버리네 그렇지 이럴때는 이제 적불로 내가 한번 살짝 몰래 볼 수 이렇게 생각했네요 주려의 패턴을 분석해보니까 분리하면 분리하면 입을 닫어 그리고 지금 자기가 곤경에 처하면 즉기를 벗어 3단 요령이 있어 지금 보니까 즉기 벗고 침묵하고 물 마시고 괜찮아 괜찮아 입 열어두대 주려야 형 뭐 불로 먹는걸로 전혀 화내고 그런 사람 아니야 야 주려야 형 이거 185원 남아서 그런데 어떻게 늑대 하나 먹어도 돼? 드세요 어어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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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주려야 늑대 먹을 수 있는 롤비제이 몇 없다 진짜 알죠 여러분들? 바로 라일라이 싸울게 오 다져 오 다져 미드 맥게요 미드 미드 오케이 미드 미드 믿는거 확인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궁 좋다 주려야 깔끔했다 깔끔했어 우와 아 지루야 수고했다 이제 밥먹어라 지루야 어 캐리 고맙다 지루야 우리에게 7시에 진짜 어 용재모투 한번 승부를 벌여보자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그래 아이고 예의도 빨라 우리 지루야 그래 이따보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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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버리네